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서 선생님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지붕 지붕 이 부분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제 지붕이 뿌어 이 부분을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지를 보면 지금 이렇게 끊겼죠 지붕 모양이 얼마 600 나왔죠 이렇게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 끝만 그리면 됩니다 단물 자 봅시다 먼저 자 여러분들 잘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 그릴게요 자 잘 보시나요 먼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자 천천히 그려 볼게요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는 좀 절단선을 끌게요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할 거에요 자 먼저 이 부분 기와를 그릴만 가려줄게요 먼저 자 옵셋 20 또 20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을 하나 끄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320 띄우세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먼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계선에 있으면 먼저 이게 진한 거에요 벽에 집하역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 20 20 간격이 다 20 20 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기다 선을 끄고 300 이랄게 그냥 300 선을 안 끄습니다 그 다음에 옵셋 20 20 끝 이 간격 얼마 20 20 이에요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식으로 한번 지워볼까요 여러분들 맞죠 즉 선생님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에요 여러분들 자 이게 얼마 3배 이건 얼마 40 이건 얼마 20 이건 얼마 20 이게 기하구요 그 다음에 20에 20 이게 뭐에요 기와 거리입니다 여기서 로테이터 같은 거 제걸 좀 하지마 그냥 이 선을 띵겨서 하면 되겠죠 20 20 300 띄우고 또 20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나요 무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나중에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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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게 교재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치수가 이 끝에가 40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안메이션 방식이에요 자 이게 뭐에요 콘크리트죠 자 20 20 20 20 3개를 올립니다 얼마 20 20 20 20 그 다음에 선을 끄구요 여기다가 300 끄세요 그 다음에 20 20 끄세요 그러면 이제 선 정리를 할게요 자 파란색 아 좀 다른색으로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레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 있죠 여기 이 선을 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겁니다 이거를 이까지 갑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색칠할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옆에 기합을 해가 있겠죠 즉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면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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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가 틀릴 겁니다 이게 더 넓을 거에요 40이고 이거는 20 그러면 다음 거는 어떻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타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안병희 선생님만의 노하우입니다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자 샘이 다시 치울게요 샘이 다시 치울게요 자 보세요 먼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가 쭉 올라가죠 자 옵셋 20 20 20 20 30 300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정확하게 그래 볼게요 이 선 이제 이 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카피해 가지고 올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카피해서 이렇게 겹치는 거 질문이 들어옵니다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얼마큼 겹쳐야 됩니까 예 적당히 적당히 그치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뭐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올라가지 말고 이까지만 올리세요 아시겠네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쭉쭉쭉쭉쭉쭉쭉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어느 책에는 뭐 뭐 뭐 뭐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없습니다 아시겠네요 절대 필요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용머리 기하 아 용머리 기하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들 용머리 기하 아 지금 합시다 이걸 미로 합니다 그러면 미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양쪽으로 150씩 띄웁니다 그러면 선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적당하게 여기서 한 10cm 정도 올립니다 100 그 다음에 20짜리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립니다 간격 얼마 20 20 20 20 20 그려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선을 정리합니다 약각 곡선으로 ARC로 해서 아크로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자 여러분들 얼음 없어요 진짜 선생님 맘을 믿으세요 자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당하게 얹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는 R50입니다 R50 여기에 오프쳐야죠 숙이야 지금 이거는 암키아예요 자 이거는 암키아 세 켜 이거는 숙귀와 맞죠 이게 반전 얼마 R50 여기는 R80 여기는 R150 여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을 없애서 하든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선생님은 여기다가 옵셋해서 하나 더 그립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기와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단열제가 있습니다 단열제 지붕단열제 180 180 그러면 얼마 90으로 옵셋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배팅선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지붕 단열제 THK 180 맞나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병희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상 안병희였습니다 자 2021년 예 10월 29일 1 2 1 2 2 3 2 2 3 4 4 4 5 5 5 5